아, 서버에 직접 연결해달라 그래서. 피곤할 텐데 푹 쉬어. 그래도 보기보단 자기 편할 거야.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. 너는? 난 뭐 밑에서 자든 차에서 자든 할게. 불편하게 왜. 그러지 말고 너도 여기서 같이 자. 어? 아,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해. 패턴까지 연결해달라. 비싼 아야 한 명이. anf Ich 중에서 하얀 그승. 그 한 명이 있다면 여름이나 주여. 아멘 아멘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면서도 무거운 일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